거무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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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오오 워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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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더 쌩인 이유로 김소정한테는 카메라 워킹을 안 맡겨 오오 어지러워가지고 지금 이거 바나맛을 여기 여기 거 아니야? 쓰레기통 우린 보민이가 믿으면 돼 응 되게 신기하다 내른데 셔봅 응 반응 좀 ㅋㅋㅋㅋ 이거 맞던 것 같아 으응 으응 어딘가 또해 아 이거 대박 내 발 벌써 벌써 돌아갔어 헤어양 우와 이렇게 맞단 말이야 우와 뭐야 눈에 앉아 흐흫흐흐흫 어떤 거 아니야 암바가 다 갖다 치지 말라고 어? 나 치지 않은데? 그치? 야 이거 진짜 개 많아 나와봐 여기 다 큰 데 더 큰 데를 길가네 와 대박이다, 멋있다. 야 너무 귀엽다. 귀엽다. 이거 뭐야? 원석 이런 것 중에... 완전 귀여워. 여기요? 반단. 원석 이런 것 중에 한 줄씩 이렇게. 우리가 봤던 거 이런 거잖아. 응응응응. 약간 팔찌 하는 약간 크기. 예쁘다. 원석이 예쁘긴 하네. 아니 이거 부를 수가 없겠대. 저거 보면 개입은 게 많아. 우리 다개마다 관리해서 잘했어. 대박이다. 아 씨 그거 매장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어딨는데? 이름이 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어 역시. 믿음직스러워. 여기 개설들이 많네. 응. 되게. 아 이 안에는 다 같은데요? 이런 모습이 예쁜 거야. 어 이거 예쁘다. 저기 여기 줄로 있어. 저기. 야 그런 원석이 예쁘긴 하다. 아 난 느낌을 줘. 이거 한 줄인데 손 목에 다른 거랑 연기라고 해도... 난 생각보다 큰데? 조금 더 따르면 될 거 같은데? 그냥 두 줄 사면 돼. 이거 한 단건. 그거보다 작은 논석은 없어? 다른 가게에서 이거 얼마인지 물어보았어 근데 이런 것들이 비타린 반대쪽 하이 그린 하이 그린 뭐가 도대체 뭐가 비슷한데? 하이 그린 너랑 비슷하다고 근데 왜 얘가 미리 구사하거나 하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 감이 안 오네 그래서 너 좀 생각하고 왔어? 대충? 나 여기서 이런 거 많이 봤어 이런 조그만 것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 근데 이런 거 약간 반지에 많이 넣지 팔찌에 넣으면 너무 작으니까 입도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 응? 이렇게 있으면 되게 많지 않아? 많지 엄청 많지 하면 많아 근데 이것도 2mm짜리가 있고 3mm짜리가 있어 이거는 2mm짜리 이거보다 조금씩만 더 크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이 정도 크기? 어 맞아 그래서 이 정도 크기만 되는 것 같아 근데 누나게 뭐해? 그러게 길을 잃었다 아니 아니면 시작을 해도 다른 문의로 하면 되지 않아? 다른 문의는 쉽지 않아? 안 움직여? 아 벙는 벙 내가 글 속으로 반응하는 걸 찾았을 거 아니야 나 이사! 이모도 못하고! 이모도 못하고! 이모도 못하고! 이모도 못하고! 아 진짜 너 추워 왜 안와 빨리! 아 진짜! 다리 아파! 배고파! 다리 아파! 배고파! 다리 아파! 배고파! 다리 안 아파? 배고파! 다리 아파! 너 팀이 있는 분 아니야? 네가 어디갔어? 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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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헐파! 집에서 동생의 머리 시장! 존경하는 몸에 집사 온다고 하러 갔다가 실례합니다 우리의 기간이! 하이 그런데 주인공의 Boy 왜 만 submission? 아냐고! 이거 힙해 이게 퀴즈 어디? 완전 이쁘다 나 손 맞춰서 손 정답하네 제 발 탄 게 레전드 양말 샀거든 그거도 카메라에 겁나 잘 남겼어 나 그거 서초 올리면 안 돼? 아 씨 소리야 제주도가서 발 탄 뽑힐 제주도에 강렬한 해킹 제주도가서 주의하여 혈전 어쩌다 이렇게 된가?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된가? 아 쟤가 쳤어 이리완스 그리해진 물을까요? 소금 식은데 이 중 그일이 신고 빨리해 데시벅타임 야 근데 이걸 왜 가르쳐줘? 근데 이거 대충 이거에 맞춰 실 아니 일단 실 먹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할지 아니면 이걸 껴도 될 것 같은데 이 중간에 이거 음분하려고 예쁘다 이렇게 두 개 진짜 그러고 일찍적으로 양쪽에 하나씩 음색 넣는 거 예쁠 것 같아 음분을 음분 넣어볼까? 어 넣어보자 어 아니면 이거 세 개 하고 여기 양쪽에 음분 넣고 어 그렇게 하자 어 그렇게 하자 어 그렇게 하자 제일 쩌 쩌쩌쩡르 이 원인 오늘 네 원인 2월 12월 12일, 13일 났는데 5월 9월 7일 났는데 굉장히 섬수한 적으로요? 응 빨리 주자 빨리 주자 싫어 이건 갖고 들어오면 있는데? 응 생각은 마지막이어야지 연결될게 그래야지 자연스러워 응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이거 많이 보여 확실히 다르네 응 은색하고 흰색도 해요 응 아니? 난 안했는데? 너무 안했어 안목이 예쁘지 않아? 응 이런 느낌 응 응 응 응 근데 이거 마무리는 왜 어떻게 해? 아 이제 기다려봤어 근데 매듭 어려워서 이 시간을 듣는 게 아닌데? 내가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을게 너 설명은 듣고 이해가 안가면 유튜브 볼게 응 어때? 야 근데 이게 안생각이 돼 그렇지 너 빼? 너 빼? 너 빼? 너 빼? 너 다 새끼를 깨는게 아닌데? 응 맞다 거의 다 끝났네 응 응 어 배워서 나가려고 일단 나 지금 한 명 볼 때 일단 한 마리만 일단 한 마리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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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안 돼? 안 돼? 티파ool 수 reduce screen 다 있어? 하나 더 잘려져 있어? 우리 애교 소개시켜주신다고 너 예쁜 거 없지? 아직은 소개시켜요 아니 근데 난 동혁이 동혁이 꺼 동혁이 꺼 이거는 안보이도? 김지원 꺼 졸려 내가 수저증했다고 준혜 꺼 친환이 꺼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거 잘 봐야 되는데 디테일이 한우 꺼 돌려 블러 야구구 아 이거 초점 좀 맞춰줘 저거 카메라 한 번 찍을게요 여기 돌아가는데 이런 거 해 주면 괜히 와줘 이상하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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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고창한 약속 멋있는 말도 생각이 안 나고 또 부디 멀지가 난 미래 그냥 잘해줄게 그냥 잘해줄게 그 다음